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보전과 지능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될 제3대 무형문화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강남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만당스님, 비구니종회의원 진명스님 등 3개 분야 64명의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전통 예능 분야에는 원명스님이, 만당스님과 진명스님은 전통 지식과 기술 분야에 각각 위촉되며 앞으로 2년간 무형문화재 정책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무형문화재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위원들의 탄력적 참여와 의견청취학대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